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이제 정말 우리 3프로 시청자분들의 마음 깊이 자리하고 계신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아주 포멀한 의상. 매일매일 다른 옷들 입으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청자분들 그만큼 고려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우리 박병창 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담이 오가는 아침 시간. 오늘도 그러면 전일 흐름을 한번 짚어주시면서 오늘 우리의 대응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지난 주말 이후에 경기민감주가 상승을 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와 연관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성장주라고 얘기했던 테마주가 하락하는 그런 수급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흐름에서 연속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 미국은 오늘 PC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의사로 발표가 있고 그리고 곧바로 휴장 들어갑니다. 휴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방향보다는 종목별 등락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휴일 들어가요? 내일부터. 내일부터. 목요일날 휴장이고요. 금요일날 반장입니다. 목요일날이 추수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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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일 스키밍데이. 가족들이 다 모여서. 매일이잖아요. 터키 구워먹는.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한다? 네. 오늘까지만 한다. 수요일까지만 한다. 네. 수요일까지만 합니다. 나사 0.5% 하락했고 반면에 다운이 0.55% 상승을 했습니다. S&P500은 0.17% 상승. 러셀 2020년 0.08% 보악권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유가가 약간 반등을 줬는데요. 비추규방출을 한다고 했는데 옥팩플러스에서 반대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추규방출을 하면서 미국하고 중국에는 큰소리 못 치고요. 그 외에 기타 국가에서 비추규방출을 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 누가요? OPEC 플러스에서요. 증산을 감산으로 한다. 이런 걸 하겠죠. 증산을 하면 우린 감산한다?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니네 비축류 풀면 우리는 감산해서 더 공급 줄일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 식의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는지 유가 약간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유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코멘트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딸래드스가 96.48포인트로 요즘에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이거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원화가 1,190원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우리 시장에는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1.67%로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국제수익률과 딸래드스가 올라오는 부분은 우리한테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좀 갈 참인데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서 우리 시장이 또 다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휴와 그리고 곧바로 12월 3일 날 미국의 정부 부채한도 이슈를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 주에 FNC 회의가 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정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종목별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제 유가가 약간 올라왔고 국제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정유주와 은행주가 상승을 해서 다우존수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성장주의 빅테크는 하락을 했는데 종목들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그냥 다 매물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선별적으로 하락을 했고 그리고 변동성을 좀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낫사이 0.5%를 하락을 했는데 장중에 1.6%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많이 돌렸어요. 거기서 돌려낸 것이라서 이걸 보면서 아직 안 끝났구나. 여전히 강세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좀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운이 상승을 했고요. 페이스북,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제가 이렇게 종목을 불러드린 이유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빠지고 마이크로운이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종목별로 갈리는 모습이 나타나요. 반도체 내에서 필반이 빠졌는데 마이크로운이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죠. 차트 잠깐 볼까요? 어제 보면요. 나스닥 좀 전에 말씀드린 아래꼬리에 달았다고 힘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도 한번 차트 보시면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오늘 아침에 끝난 시장인데요. 1.6%까지 빠졌다가 아래꼬리에 달면서 위로 올라온 모습이라서 이런 상황에서 이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보통 종목에서도 우리가 많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라라피아 반도체 지수도 있지만 마이크로운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이크로운 테크놀로지의 차트를 보시면 추세적인 상승을 하다가 또 추세적인 하락을 하다 추세를 지금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추세 확실히 인탈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다시 하향 추세로 가기에는 쉽지 않죠. 추세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쪽은 긍정적이다. 하락추세가 마이크로운 경우도 4월 달부터... 오랫동안 하락했습니다. 6개월 이상 했네요. 이걸 똑같이 삼성자 하이네스가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한 거죠.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딸랭데스 부분입니다. 딸랭데스 지금 일부러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거의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팬데믹 상황에서 이게 1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지금 96.5까지 올라왔거든요. 시장에서는 어떤 특징을 좀 보이냐면 추세적으로 움직이거나 조금 조금씩 움직일 때는 시장에서 크게 반향을 받지 않고요.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시장에 그것을 연동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어떤 가격 포인트를 넘어서면 이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딸랭데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0포인트 근처에 가면 그런 얘기가 분명히 98포인트 이렇게 넘어가면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할 것이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제수익률도 지금 1.67% 정도 있잖아요. 이게 2%를 향해서 가면 시장은 또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해요. 정확하게 주가지수하고 우리 주가지수하고 정확하게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굉장히 대칭적이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1월 4일 날 우리 거의 9.7일 무렵에 딸라인덱스가 최저잖아요. 89.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여계방향으로 갑니다. 정확하다는 표현이 거의 비슷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이 조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삼성전자 주가하고 거의 대칭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화면 보시면 여러분 더더욱 아실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0.5% 하락을 해서 코스피가 2,997%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더 많이 하락을 했죠. 1.8% 하락해서 1,013%로 마감을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급등을 해서 시가총이 높아진 테마주에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2,821억 매수를 했고 이틀 동안 1조 1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여기 빨간색으로 중간에 써놨듯이 삼성전자 2일간 8천억 매수했고요. 정확히 그거네. 하이닉스가 3,400억을 쏘면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 시장과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연동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왔지만 국내 기관들이 또 어김없이 매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기관들이 지속해서 매물을 내놓으면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한 상황이었고요. 우리나라도 금통위기가 오늘 개최가 되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반영하면서 은행과 보험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무역전법 제협상 얘기가 있어서 철강주도 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원자재 관련 주도를 선별 반등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던 화면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화면은 우리 다운로드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출력해가지고 덱에서 출력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흐름을 제가 빨간색이 영준의 기준금리고요. 지금 가장 화두는 내년도의 기준금리를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강도 있게 할 것이냐. 지금 6차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25VPC 6차례면 얼마입니까? 4차례가 1%니까. 1.5. 2호까지 가는 걸 지금 시장에서는 반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직전에 보면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어디까지 올랐느냐. 5%까지 올렸어요. 거의 1%대에 있던 걸 5%까지 올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부작용이 발생이 된 거고요. 2016년에서 18년도까지 제로금리에서 2.75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그리고 끝나고 나서 2018년, 19년도에 우리 시장이 좀 안 좋았죠. 그런데 이걸 보면 과거하고 똑같다라고는 항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우리 모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하는 기간 동안에는 시장인은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았고요. 금리가 어느 정도 기준선에 가서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그 이후로는 그것에 대한 부작용으로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왜 이 화면을 좀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계속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냥 그들이 걱정을 하는 거는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차가 그리고 어떤 흐름에서 움직였나를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화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 전망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이 지금 또 부정적인 얘기들을 좀 드렸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는 지금 딸런 데스에 상승하고 구체익률이 상승하고 이러면 외국들 수급에 부정적이죠. 그런데 삼성자 하이네스를 빼고 외국인들이 여기를 더 사지 않는 상황이 되면 외국인들 매도가 되고 기관 매도가 되고 시장은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그동안에 보면 하락의 저가 매수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시장이 급격하게 그렇게 옮길 것이다. 그렇게 미리 걱정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지난 10월 12일 날 아까 김 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과 그리고 딸런 데스 이것에 우리 시장이 상당히 영향력이 많이 큰데요. 지난 12일 날 우리 달러 대비 원화가 1,200원이었습니다. 10월 12일 날 그날이 2,901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190원 전후로 등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불안한 상태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1,200원을 또 다시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시장은 또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은 내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는 코스피는 3,000포인트 전후에서 등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관건은 자동차와 반도체입니다. 이들이 지금 저점을 찍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시 꺾이지 않고 아까 필러 대표 반도체 지수를 차트를 제가 일부러 보여드린 건데요. 그것처럼 강세 전환 후에 되돌림이 아닌 연속성을 갖는 그 되돌림이 작아서 연속성을 가지면 우리 시작은 저점 형성을 하면서 위쪽을 바라보고 갈 수 있다고 아마 하셔도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수급적 유인은 금통이 이후의 환율, 오늘 금통이 이후의 환율 그리고 연말의 기간 수급, 그리고 월말의 기간 수급의 변화, 이 부분들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3,000포인트 전후에 계속 굉장히 오랫동안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3,000포인트 전후로 계속 있는 게 이번 주까지 8주 차입니다. 두 달 동안 여기 있는 겁니다. 3,000포인트 전후로 조금 올라가면 맞고, 2,950포인트 전후로 올라가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아직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하다. 여기서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은 중요한 건 어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메타버스 콘텐츠 테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IT와 자동차가 있었어요. 메타버스 콘텐츠에 많이 올랐으니까 시가총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떨어지니까 코스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IT 쪽에 있는 것들도 시가총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들이 올라오면서 이것을 상세하면서 어느 정도 균형 맞추기를 하느냐가 코스닥이 이후에 정오점을 돌파하고 다시 강세로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같이 올라갈 때는 모두 다들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지만 한 차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기존 테마주의 종목들 중에서는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이슈들, 뉴스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지금 아까 말씀을 주신 겁니다. BOA에서 내년도 주식시장 금리 쇼크를 얻을 것이다. 코인을 하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의사로부터 중요하지만 지금 다다음 주에 있을 연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관망모드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 지금 0.75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25BP 올리면 1%로 가는데 지금 3연물 국국채가 2%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중금리나 주식시장에서 상당 부분은 선반영되어 있다고 판단이 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보는 언론의 뉴스를 보면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이 크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지금 당장의 문제들은 아닌 거고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봉쇄 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전면 병수의 정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봉쇄 조치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거기 연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겨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왜 여기 살펴보냐면요. 요즘에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위 여행주, 항공주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코로나 확산과 봉쇄 조치하고 연동해서 같이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료가 나왔는데요. 코스닥이 11월 월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전체 거래 대금이 10.9조고 코스피가 9.4조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닥이 거래 대금이 더 많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월간으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거래 대금이 추월한 거는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세가.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닷컴버블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IT 버블이요? 지금의 향후에는 소위 메타버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라고 꼭 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세대 그걸 메타버스로 표현을 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버블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버블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버블처럼 새로운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시대가 분명히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코스닥이 거래 대금이 이렇게 느는 것은 일적인 현상이 아니고 향후의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이 되면서 그쪽 플레이어가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될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은 좀 어려운 말씀인데 금리 인상이 되는 가운데는 성장률을 하락을 하고 어제 미국도 좀 그랬지 않습니까? 가치주가 상승을 하면서 경기 민감주가 오른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고 이론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어떤 구간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구조조 성장률이 여전히 시장을 이끌었었고요. 그 구조조 성장률의 흐름이 무엇인가를 추정하면서 시대의 변화지 않습니까? 그걸 추정하면서 올라가는 섹터와 올라가는 종목은 여전히 강세를 계속 이루어졌고 지금 코스닥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NFT를 가상자선으로 규정한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도 주식처럼 백서를 제출해라. 법인만 코인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전문기관에 코인 평가 의견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요즘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두 가지 5번과 6번의 뉴스는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NFT나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 안에서 해라라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스들을 보면 이런 것이 악재가 되어서 그쪽의 관련 종목들이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단기 변호성이 있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안정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 뉴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비축유 방출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요즘에 메타버스 수혜주를 많이 찾고 그리고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또 많이 나온 뉴스들은 요즘에 5G 장비주도 올랐죠. 이들이 메타버스 수혜주이다.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5G망이 필수적이다. 지금 삼성전자도 5G망을 넘어서서 지금 6G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쪽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NOS 솔루션이 내년 1월 24일부터 27일 이 사이에 상장 추진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 시총이 약 75조에서 80조 정도 예상한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2차 전지의 섹터의 테마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한쪽으로는 있고요. 한쪽은 이렇게 엄청난 시총의 종목이 들어오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합니다. 기관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왜냐하면 자금의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이걸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 다른 종목들하고 비중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굉장히 빨라서 뉴스까지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고요. 제가 어제 다른 얘기 좀 하다가 두 가지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 못했던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섹터의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갔는데요. 반도체 섹터의 반등의 배경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추세 전환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거가 가장 큰 이유인데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왜 마이크론은 올랐나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왜 기대를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좀 가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필라레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신구 인수를 냈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는 메모리 반도체는 약세였지만 엔비디아나 AMD, NXP, 퀄컴 등 비메모리, 모바일 또는 시스템 반도체 이런 데들은 굉장히 강세였어요. 이게 하나의 특징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강세는 4분기 메모리 가격 하락은 주가에 이미 반영을 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에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다 예측하고 있고 그래서 4분기 실적이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2022년 상반기에 가격 하락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냐. 그것이 지금 예상을 하면서 주가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분명히 저점을 찍고 터닝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마이크론이 상승을 한 이유거든요. 이 부분이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DDR5의 인텔의 CPU가 출시된다는 부분도 반영이 됐을 거로고요. 그리고 미세공정 재고 자산의 완제품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쓴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메타버스 시대로 가면서 5G도 거기에 수웨이고 필요하고 핀테크도 필요하고 음성 기술도 필요하고 모션 제어도 필요하고 그리고 클라우드도 필요하고 이런 거 다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반도체 필요하겠죠. 그리고 파운드리, 메타버스,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신규 드바이스가 계속 증가하면서 반도체는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가격 하락을 선반영한 상태에서 시장에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린 계속해서 메모리 가격의 하락만 바라보고서 있었지만 지금 새로운 섹터에서 강세가 나오면서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이 추세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제 잠깐 말씀 좀 드렸지만 반도체 종목에 뭘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요즘에 자동차도 많이 올라옵니다. 자동차 중에 뭘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 ETF, 반도체 ETF가 우리 시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 보면 그런 종목들이 가장 올라갈 때도 강세로 올라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픽을 못 하시겠다면 거기 안에 있는 종목을 차트를 보면서 거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장의 우리의 투자에 역량을 주지 않지만 투자의 마인드, 투자 개념의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핀테이크의 틈새 시장의 스타트업 전성시대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요. 1세대 핀테이크를 네이버, 카카오, 토스를 이어 차세대 유니콘 기업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기 쭉 있는데 다 상장회사는 아니죠. 뮤지카우, 뮤지카우는 여러분 다 아시죠? 조각투자에서 하나하나 나눠서 조각투자의 개념으로 지금 나온 거고요. 그리고 캐시노트 매출 관리하는 와디즈 클라우드 펀딩, 뱅크셀러도 여러분 대부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자격증 나온 거 아세요? 저도 시험 봐서 1회 해서 합격했는데 마이데이터 관리자는 자격증 많이 나왔어요. 시험 보셨어요? 대단합니다. 새로운 트렌들. 그런 것들도 있고 인슐런스는 본맵, 그리고 대출 중계는 핀다. 이것도 여러분 많이 아실 거고요. 맨 마지막에는 한우 투자하면 뱅크하고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이런 거 광고한 건 아니고요. 송아지, 암소에 송아지 있잖아요. 송아지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아지가 잘 커서 큰 소가 돼서 팔리면 그 가격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만큼 시세를 준다는, 차익을 준다는. 송아지를 키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카사라고 해서 부동산 수익증권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코인플러그라고 블록체인 기반 NFT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지금 이번에 공정원회의원회나 아니면 금통이나 이런 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금융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규제와 공정경제 얘기를 계속 많이 하면서 기존에 있던 1세대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만 하고 이 아래 거는 좀 안 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이 차세대 유리콘 기업으로 성장할 계약성이 있다라는 것이 한 특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기업들을 하나하나 잘 보시면 여기에 파생되는 기술들이 다 있습니다. 파생되는 것들이, 이것들이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파생되는 기술들이 다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기술들은 지금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또는 비상장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기술들이 차세대의 성장 기업이 되는 거죠. 성장 기술이. 그런 것들을 찾으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거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을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성장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외람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걸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금융업도 그렇고 우리 또 도 대표님이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같이 해요? 같이 하면 되잖아, 같이. 우리 또 박정희 상부장이 옛날에 그런 거 창업했었다고. 대장님이? 물론 이제 잘 안 됐지. 한 번 안 됐다고 뭐 도무지 아니겠습니까? 잘 안 된 얘기는 또 그렇게. 그런데 이제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돼서 새로운 기업들이 생기고 새로운 기술들이 생긴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찾아보자는 개념으로 스타트업 성공한 대표들의 공통점이 있댑니다. 한 번 실패한다? 정답. 우리 박병찬 부장님. 한 번 실패는 괜찮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박병찬 부장님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아침에도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 네 매일 대답한 글쎄 5 0 3